정선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지금 메이크업을 하러 가야 합니다.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진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항상 사용하는 편이거든요. 오스트라의 엘시카 소프트 진정 팩 패드입니다. 2분 정도만 올려줘도 금방 진정이 되더라고요. 엄청나게 얇아가지고 오 되게 시원해 보인다. 요거 저희 쇼어스트분들이 진짜 많이 쓰는 선크림이에요. 이 주문도 좋고 커버도 좋고 주문도 좋고 차라라면 한파스! 웜톤한테 아주 찰떡이 최정만의 동영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자 5초에 대해서 수리입니다. 오늘 단독제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상승시작 1분 정도 안녕 고생하셨습니다. 아 드디어 지금 퇴근을 하고 10시 33분이에요.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